스피드리 napkin 고추 완전 쫄깃쫄깃 한입에다 먹는 느낌 면은 조금 더 매력적이에요 면은 바삭하니 이렇게 맛있을땐 면은 잘 먹어요 Huh? 닭다리 너무 맛있어 랍랍랍 이 치킨은 역시 먹고싶은 것 같아요 다진마늘에서 먹으면 좋겠어요 음료와 이게 맛없어요 맥주에서 넉넉하게 먹고싶어요 너무 맛있다 초콜릿 너무 맛있어 소시지 팽이버섯 마요네즈 고소한 고소한 맛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생크림이 좋지 않나요? 초콜릿 마요네즈 김치만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